한글자막 by 한효정 10월 13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3년 만에 모교인 대구공고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동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답니다 내라는 모 수괴 혐의로 복역했는데도 그 학교 동문들은 그런 역정 모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가히 치외법권 지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대구공고 출신이 아닌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참석했습니다 동문도 아닌데 왜 갔을까요? 대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려니 전두환 씨의 기대서 표 좀 얻으려는 것이겠죠 김문수 전 지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 치하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체제 변혁 운동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표 좀 얻겠다고 꾸벅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념과 표를 바꾸는 안표상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훌륭한 정치가는 역사를 만들고 함량 미달자는 역사 교과서를 바꾼다는 한간의 말이 폐부를 깊이 찌르는 요즘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